머드맨 가세요 스프라이트를 어떻게 막는지 잘 몰라가지고 스프라이트 22 2마리가 안되네 머드맨 3마리 갑시다 이렇게 갈게요 피위를 몇개 지으라고 했지 지어라 돈 되는대로 위스트 2번 누르고 이렇게 초반에 패배 패배 배팅 확인 근데 이거 솔직히 내가 보기엔 피위 초반에 많이 가는건 좀 힌트인데 저긴 아닐까 에그색 에그색이 있는데 아깝다 게이트 가드도 있고 투스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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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게요 머드맨이 몸하고 투스카르가 저기하면 되겠네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드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은근히 좋더라구요 진짜 진짜 별로인줄 알았는데 공격력 자체가 기본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원샷 원킬이 나오고 2라운드까지 원샷 원킬인가 3라운드까지인지 2라운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원샷 원킬이 나와서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3마리 짓고 럼 타면 돼요 미습하나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애매했던 게 살짝 먼저 친구 한 마리 죽어가지고 혼자 닭을 맞았고 그거 빼고는 옆에 잘 막았죠 친구 하나 닭을 맞아가지고 먼저 죽어서 한 마리 겨우 살았네 하나 둘 셋 피가 진짜 초반에 좋긴 좋다 공속이 빠르고 데미지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두스카를 일단 지울게요 투스카를 왕창 지는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일단 치워줬어 이렇게까지 많이 지을 필요는 없겠는데 하나 업그레이드 이렇게 일단 가자 펄볼그라 펄볼그 나왔으면 펄볼그 하나 갑시다 아니 투스카를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네 고민되네 이거 골렘 하나 빨고 골렘 하나 셀파 한 다음에 펄볼그 넣고 투스카를 업그레이드 하죠 죽으면 되겠네 네 번째 거 하나 무조건 짚는 게 맞죠 폴라베어니까 그냥 피 두 마리였다 원거리가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피가 확실히 2라운드부터 이거 뚫리진 않았겠죠 막을 것 같고 위스파나 저기가 19마리 흘렸다 확인 노랑님이 흘린거가 주황님이 흘리고 노랑님이 흘린거 2웨그 셀파 합시다 골렘 셀파 139 하나 넣고 투스카르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169 조금 아리까리 하네 펄볼그 업그레이드 해주고 오라클 업그레이드 이거 피위를 좀 더 베테랑 업그레이드 했어야겠죠 저도 흘릴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많이 샀는데 밑에 똥차 나왔네 둘 다 챙길게요 저 피위버프 피위버프랑 똥차 와 이거 너무 많이 왔는데요 봅시다 한번 스카르르 너무너무 많이 탔어요 너무너무 많이 탔어요 근데 제가 럼을 너무 많이 탔어요 럼을 너무 많이 탔다가 30마리 흘리긴 30마리 40마리 50마리 흘리긴 럼 왜 이렇게 많이 탔지 욕심부려서 이렇게 럼을 많이 탔으면 안되는데 막았네요 아 70마리 흘린거야? 너무 많이 흘렸는데 니트에 건해서 좀 복구합시다 JH4210님 안녕하세요 용이다 헉 럼 너무 많이 탔죠 무리에서 왜 무리에서 탔을까 누가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시작됐어요 누군가 더 잘 될지 그는 니트에 건 나의 형들 그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던 가입들이 120 업그레이드 원래 머드맨 75 4라운드 에그셋이다 에그셋 몸 해주면 되겠죠 콜트 살짝 찍고 럼업 한번 해주고요 아까 70마리 흘렸거든요 럼을 급하게 안올리고 천천히 올릴게요 에그셋 살짝이랑 머드면 어디까지 가는거야 5라운드 공중 이십 펄블간 업그레이드는 지금 해줘야겠다 아슬아슬하게 맞겠네 마하콘 마이크 33 여기 33마리 흘렸나요 4라운드 33마리 5라운드 4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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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님이 막은거니까 이거 주황님이 흘리신거네 헬레이리 로데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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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까지 로데헬레 가드 로데헬레 가드 로데헬레 에그색 넣어주고 에그색으로 못 만나고 생각하고 또 하나 업그레이드 고요테리 챙길 수 있을때 챙깁시다 3마리만 넣어줄게 됐어 됐어 스스카르 콜트 6라운드는 미트에건 얘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맨날감 기쁨차 미트에건 저 일단은 럼업 한번만 해줄게요 미트에건 두개 뒤에 있는 두개만 지어야 될거같아요 그쵸? 글쎄 헬레이저랑 로우데랑 7라운드 가면은 7라운드는 근데 별로에요 헬레이저 로우데랑 근데 어느 라운드도 다 애매하긴 한데 7라운드는 좀 아닌거같고 헬레이저 스카르 업그레이드 하자 6라운드 정신없네 두개지어 논차 두개지어 논차 두개지어 완전히 인구때문에 오케이 저도 아이스 트롤이랑 이거 나온대요 가봐잇 팀 롤러 가고싶네 7라운드 가네요 음 가드가 있는데요 관통딜이 없긴 했는데 와이 바인은 넣고 센츄리 펄버웨그에 넣구요 와이 바인은 넣고 지금 현재 패는 괜찮은데 초반에 3라운드 때 완전히 망했어요 3라운드 때 70마리 흘려가지고 느낌 오지 않나요? 6라운드도 흘릴 것 같네요 왈바 하나 더 넣고 반통딜이라 건물하모에 좀 힘들어요 요거를 그 미트에건 걱정돼 미트에건 지었는데 안되네 흑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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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테랑 비어 80 Y번 플라잉 머신 넣을껴 아이스트런너 홀트 3마리 없구 플라잉 머신 프라잉 마 너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함부로 막짱 빠졌을께봐따 시스루 팔았나 보지 외래頻道 왜이렇게 화를 내 워메이드라 그때 넣을게요 와이번 되게 많이 왔는데? 와이번 몇마리야 와 너무 많은데? 와이번? 관동들 많아도 와이번 이렇게 많으면 몸이 좀 빈약해가지고 다 털릴거같은데? 중보나 잡아라 이러면 중 못잡을거 같고 럼 되게 잘탔나보네요 위숲 한마리만 넣을게요 막는거 봅시다 스스카리 이거 없어? 이건 뚫리겠다 지하이 이물이네요 피엄 누르는게 맞겠죠 맞겠는데? 막았는데? 막았죠? 막았죠? 이러면? 머메이드. 머메이드 하나 가봅. 머메이드 열쇠. 업그레이드. 70. 40. 앞에 있는 똥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가보죠. 7라운드 왔죠? 저희 뚫려잖아요. 7라운드에 뚫리긴 뚫리긴. 10라운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발리 와라. 4택. 파운업 일단 해주고. 어콜라이트. 에그셋 힘내라. 에그셋의 택력은 진짜 좋긴 좋다. 근데 이번 라운드 8라운드도 흘릴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 중보 일단 잡았고. 막았나? 막았나 보네. 뭐야. 이러면 이득이죠. 제 입장에서. 좀 먹고. 다 잡겠네. 이거는. 팀적으로 이득입니다. 팀적으로. 여기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7. 라운드. 카발리랑. 네오탱크. 네탱 하나 넣구요. 이렇게 일단 가보자. 그 챔이랑 회연기 다 배치받게 오리라. 왜 나왕? 그 챔 뒤로. 뒤로. 헬기도 가운데로 옮기라는 거야. 캡틴. 뭐야 이거. 왜이래 이 분사. 저거. 저거. 초롱님 나가겠는데요? 튕기겠다. 아 이거 안튕겼네. 에그스. 캡틴. 클라이머시. 럼업 한번 해주고. 10라운드 막을 생각. 아 10라운드 올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겠지? 지금 어떻게 막냐. 관통딜. 미리 챙겼어야지. 없었나 보네. 관통딜이 없었나 보죠. 잘 막았고. 캡틴이랑 에그셋. 이렇게. 3개. 31마리. 누가 올렸죠? 관통딜이 많은가 본데. 이거. 이걸라운드 올렸습니다. 노랑님이. 오우. 뉴턴트에다가. 스카르. 초롱님왕은 노랑이에요. 조롱님 뭔가 이거? 어. 조롱님 스카르 되게 많네요. 이감이 없는게 너무 큰 타격인데. 캡틴 두 마리. 가고. 에그셋. 에그셋. 알 더 까야돼. 알 더 준비하고. 한번 보자. 10라운드. 막을 수 있으면. 알만 몇개야 이거. 10라운드 올 것 같은데. 7라운드 뚫렸어서. 어. unity dates hominem. Yeah. 뒤에 넣고. 같 actress了. 신나고 놓을 거 같았죠 많이 왔네 레이지까지 왔어요 놓을 거 같애서 봅시다 에그셋으로 시간 끄는 동안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짤못 잡느라 보스를 안치네 봅시다 일단은 막은 거 같긴 하죠 저는 일단 막았는데 너 레이지 왜 눌렀어 누가 레이지 눌렀어 이거 누가 레이지 눌렀다 본데 킥다운 리젠 킥다운 해줘요 뭔가 끝났어 뭐가 공업 해줄 거 같았어 킥 하나 빠지려나요 킥 안 빠질 수도 있겠는데 미젠업 일단 해보죠 안 빠지네 트롤 넣을게요 어 닭푸다 닭푸다 닭푸가 나오면 안 가져가게 그런데 트롤 닭푸 마이스트롤도 하나 넣고 트롤 넣어 트롤 넣어 아레나 트롤의 작업이 됐다 런라 트롤의 작업이 됐다 트롤의 작업은 됐다 그의 작업은 됐다 트롤의 작업이 됐다 괜찮아요 뭐 질 수도 있지 파랑님이 근데 많이 배우셔서 잘 크면 좋죠 어쨌든 초록님, 연초님이 열심히 설명해주고 계셔서 12라운드 오려나? 10라운드 왔는데 패좀 봅시다 저쪽 참 아레나는 진거 같죠? 봐야겠네 이거 오른쪽에 좀 병력이 많긴 많거든요 이겼나 보다 이거 아 진화? 애매하네 대전 이겼다 이겼네요 아레나 이겼고 236 11라운드 트롤 업그레이드 할게요 공속 빨라지니까 어?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롬업 한 번 하고요 아까 칭찬했었거든요 천재라고 오라클 이해하는 거 보고 근데 아가 했단 말 치유하네 물도 치유해 치과하게 업그레이드 타운 업그레이드 타운 하나 해주고 다급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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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에그색 있으면 몸 그닥 뭐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폴라베어 하나 넣지 야 식사 하나 가자고 하네요 폴라베어 하나 넣고 생각해 보자 폴라베어 하나 여기 야 여기 있었던 거구나 똥치 하나 업그레이드 위치가 이쯤이 좋을 거 같아요 꺼놓고 하나 업그레이드 195 폴라베어 업그레이드 해주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 캡틴 워크랄걸 실수했네 봅시다 이번에 골드 골트 다 업해라 뭐야 이거 노예도 갔어? 그 와중에 어 위닥이다 위닥 넣을게요 용 위닥이랑 용 넣으면 되겠다 이거 닿알됬 니 아랍에 미콜리 아니 도넛 안 넣어도 더 빡쳤구만 갔다 왔다 이러네 파피 3, 파피 2 파피 2 봐라 다시 연초님 노노 이러면서 연초님들을 하겠죠 그냥 콜트나 다 오페라 저는 신경 안 쓸게요 12랑은 나눠네요 럼업 한 번 더 해주고 용이랑 얘 꼭 넣어야 됩니다 이란 해골도 다큐메이지를 얻고 럼업 두 번 합시다 이거 럼업 쉬고 있었어 계산 좀 하면서도 용 너무한다 진정해 주눅.. 주눅되있듯 주눅되기였어 주눅되기였죠 아무래도 잘한다 위닭 하나 넣어주고 용 하나 업그레이드 엔트? 엔트 두 마리 준비하죠 25라운드 데뷔용 25라운드 데뷔용 20라운드 25라운드 데뷔용 엔트 저희 14라운드 간다고 그랬죠 아마 저쪽도 14라운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라운드 큐쏭 10라운드 펀치 판러링 기본 버프 모욕이야 프러스트 넣고 말리스타 넣고요 타워넌 미리 해야 되나 타워넌 미리 합시다 당매 2마리 업그레이드 지금 욕 나왔잖아요 욕 넣어서 14라운드 막을 생각하죠 케틴 업그레이드 349 넘었지 농차 업그레이드라는 똥차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갑시다 스카르 준비 살짝 하고 펀치 판리스타 320 한 달은 더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파랑잎이 다 넣기 넣었나보네 퍼프 내가 누르라면 프리스트 불신이 그냥 레즈 써야겠죠 프리스트 가고 고블린 탱크 하나 갈까요 아 근데 레오 탱크 있는데 고텍 굳이 레탱인데 고텍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하나 가자 지금 저희 14라운드 안하거든요 저기가 그러면은 19.. 17라운드 올 가능성이 높죠 심각치고 17라운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랑잎 고너리요 프라켓 별룡하나 얼룡하나 얼룡 좋지 얼룡은 진짜 후반에도 좋고 7라운드부터 그래도 괜찮아요 어 애들 근접 애들 다 잡는게 되니까 일단 막았고 20라운드 전에 끝날 것 같다고 한건 우리가 뚫릴 것 같다고 뭐야 우리가 뚫릴 것 같다고 한거에요 저쪽이 뚫릴 것 같다는게 아니고 저쪽은 안 뚫릴거야 오케이 오케이 킹업하자고 하네 리젠 리젠 업 다 해고 공업 끝났지 힛노노 하이? 물어보죠 타운 업 해주고 구 칠십 힛업하면 저 팀한테 오른쪽 동강판에 가디언 앤 라이프 그 거기가 체력보여서 힛업하자고 하는거 아니면 안하는데 정석이 이렇게 말해줄게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 프리스트 넣어주고 벌벌 왜 바람냐고 자 무서워서 게임 하겠나 저분 드라이브맨 일단은 먹이 먹입시다 아 근데 나 지금 좀 아쉬운게 엘리타 하처가 없네요 엘리타 하처가 한번도 안나왔었나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넣어주고 계속 지어요 아이고 얼마 못 지웠네 264 센트리 그리고 얘 하나 지워줄게요 뭐가? 인정 4불차림 봄질하게 뭔지 몰라서 둘다 지었어 하하하하 하하 차원은 페즈구 아니다 룰은 판 다음에 이제 룰은 킵할게요 신룸해서 먹칩시다 네번째거 한세마리죠 벌베이 få 세번째거는 초반에는 별로 초반용이예요 3뒤요 세번째꺼 초반용이죠 클레이브 마스터 오 벨류 엄청나게 탔겠는데 켄타 하나 넣구요 먹입시다 이거 근데 후반 가면은 되게 안좋은게 저 파랑님의 세라핀 같은거는 아마 절대 힘들거거든요 세라핀 알려줄려면 17라운드부터 알려줘야돼 10라운드부터 10라운드부터 뭐지? 조벡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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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원 업하고 준비합시다 조벡스턴 사모스턴 조벡스턴 조벡스턴 왼쪽에다 몰아 넣어줘 왼쪽에다 몰아 넣어줘 넣어주고 16라운드 안왔죠? 17라운드 올거에요 민다그러면 17라운드하니 20라운드 같냐? 타원 업해주고 나가가 이게 저렇게 안개같은 스킬 쓰는데 그게 이제 체력 회복이랑 그런 거 해줘서 다크업 할께요 타임업이지 다크업 고스트 하나 올릴께요 나 고스트 없지 고스트 없어 다크업 할께요 타운업 한 번 더 먹여봐 세라픽 먹이려면 잠깐만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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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구 야 오래밀 딱 찍어주고 돈이 딱 먹여요 아이고 이거 못찍었네 10레벨 찍었어야 됐습니다 봅시다 칠라우드 오밀지 않네 킹업하느라 안왔나봐요? 럼 없었나봐요 타운업 해주고 20라운드 오겠죠 이러면? 20라운드 좀 잘 막아야 되는데 세라필 알려줘 인구제한 됐고 지을거 딱히 없죠 트롤이고 지을거 없으니까 먹이고 하면 되죠 세라필 의외를 못지은게 너무 아쉽네 그쵸 노예 나와서 밸류 좀 높였으면 좋았어 일단 하나만 넣읍시다 그쵸 레인지 업그레이드 너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끝났고 1 이따가 에그셋 좀 먹여줘야돼 그쵸 지금 좀 먹입시다 뒤로 빼고 품맨들 품맨들 티비 귀여워네 야 이거 왜 이렇게만 이제 아 아쿠아를 지어서 이번 라운드 버티고 그 다음에 저거 다 흡수시키려고 하나 오네 저도 어 야 엘리타 저까지 나왔고 품맨 멘트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다 엘령 하나 가죠 여영보다는 엘령이 낫지 후반됐으니까 업그레이드 타운 하나 하고 업글 오 잘 나왔네요 어 에라 두 마리 챙겨 맞춰 두 마리 챙겨 알려줘 알려줄때 알려줘 알려줄때 챙기기만 해 챙기기만 해 이렇게 말해주고 업하지마 한 마리만 해도 돼 저건 업하지 말고 한 마리만 해도 돼 한 마리만 해도 돼 한 마리만 해도 돼 다섯 번째 거는 무조건 크리스 여섯 번째 거 두 마리도 좋아 돈 많네 1700 골드나 있어 엘리타 저 두 마리 넣고요 엔트 살짝 넣고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 지금 나 되게 많이 먹여야 될 거 같은데 멀메이드 멀메이드 일단은 하나 버프 없지 딱히 다룩하죠 엘리타 빅 전 이사 메아 고라운드 아 끝 이러면은 다 먹인다음에 버퍼들 다 챙기고 가야되는데 좀 먹입시다 탱크들 다 먹일게요 미리미리 와라지 19라운드 알려주면 힘든데 인구 지금 베테랑도 베테랑이랑 다 먹어 그거 더블클릭해서 전체 뭐야 갈거야 더블클릭해서 한번에 먹어요 이렇게 고대 베테랑 물굴렙 물 베테랑 품맵 피어쿨 그리고 베테랑 일단 저부터 먹일께요 제가 더 바빠요 피읍 두개는 일단 준비해주고 자 탱크 먹이고 켄타 먹이세요 엔트 하나 먹이고 똥차 하나 먹읍시다 뼈옥 먹이고요 저 도니 어 211 먹이면서 먹여봐 에그셀 먹이고 2112 끝났고 끝났고 3월 3월 엘리트 하나 업그레이드 하나 업그레이드 하나 앞배치 이렇게 일단 갑시다 임패 하나 넣고요 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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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왔는데 3입사 26 넘어 일단 뭐 저는 무난하게 막았죠 배가 잘 막을 수 있는 피였고 연초님도 뭐 무난하게 막을 것 같고 저쪽이 꽤 많이 놓치긴 했지만 세라핌이 있으면 무난하게 막죠 일단 잘 막았습니다 뭐야 이거 왜 뒤에 있는 애들 죽었어 아니 원딜 애들 다 죽었네 세라핌 저 쇠가 알아서 괜찮아요 이 반 피 밖에 안 되니까 고블린 탱크랑 얘랑 좀 챙기죠 잘 막았고 럼업 이제 할 필요 없고 럼업 이제 할 필요 없고 얘랑 얘랑 둘개 챙기면 돼 뭘 그거 스킬 두 번째 거 찍어 세라핌 눌러서 그리고 몸은 다 먹여 저도 빼고 처음에 상단 왼쪽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일러봐 아니 그거 말고 상단 왼쪽 상단 왼쪽 안 뚫린다고 오레벨인데 나 못했다 내꺼에 치읍시다 아니 그거 누르면 세라핌 지금 지금 오레벨이잖아 그러면 세라핌을 찍으면 이제 첫 번째 오른쪽 오른쪽 일꾼으로 지금 보면 지금 보면 12개 칸 있지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 두 번째 거 찍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거 그냥 그냥 일단 스킬부터 찍어 스킬 찍어야 머거지 이렇게 말하고 잠깐 엘리타 하차 한 마리 앞으로 배치하고 두 마리 이미 찍은 거 아니야? 한 번 누르면 끝이네 이미 눌렀나 본데 스킬 스킬 한 개밖에 없어 버프 빼고 그거 원래 두 개 있는 건데 들어봐 이씨 두 개 있는 건데 스킬 찍는 거라고 한 번 누르면 끝이네 다프 갈게요 먹이세요 몸부터 다 먹이세요 방송 불러서 완료 알려주는 게 좀 편하긴 하겠죠 진짜 답답하네 이거 저도 세라핀 처음 배울 때 저렇게 힘들었어요 왜 다 저게 하얀 프로페 하얀 프로페 하얀 프로페 나 저게 천천히 해 에 이씨 이씨 이야 세클 무슨 소리냐면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이라는 거다 둘 다 말이 달래라고? 말이 어떻게 달라 이거 지금 둘이 두 동네에다 먹여 이거 멍청하고 닭V단 넣을게요 22라운드지? 몇 라운드 올지 모르겠네 시티오프에 좀 해야겠다 뭐야 뭐야 잠시만 1분만요 세라핀 설명해야 돼서 어렵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 방금 억그란 거 3마리 먹이고 쥐 눌러서 돈 다 써라 오케이 이러네 스키 찍어 왼쪽 거 다시 먹여 다시 먹여 이렇게 하면 되지 왼쪽 거 다시 먹이고 이렇게 말해주고 업그레이드 이렇게 딱 갑시다 다칠게 됐어 됐어 맘에 돈 먹이면 되겠네 뒤에 있는 애들 보낼게요 콜드 좀 넣고 계속 가 다시 들리게 20레벨 20레벨 찍고 버프들 제대로 있어야 마지막 스킬 마지막 스킬 오른쪽 거임 마지막 스킬 오른쪽 거죠 그쵸 똥사 죽는 거 왼쪽 찍어도 211 1 보자 24라운드 가져가네요 아리 20라운드 20레벨 찍고 해야겠죠 코리트 넣고 23라운드죠 23라운드 올리는 없고 아크메이지 업그레이드 콜트 일단 더 지어요 집 4라운드 가자 그랬죠 왼쪽에 레인저 하나 업그라나 콜트 업그레이드 콜트 하나 더 준비 이렇게 갑시다 그럼 이제 다음에 3레벨 찍으면 되겠고 됐어 됐어 다푸 다푸 2마리 남았고 오케이 오케이 dna를 보내고요 트롤 엔트 맥 걸리네 너무 오래 해서 나 가셨나 이거 튕기나요 튕겼네요 파랑님 임패 데몬 넣고요 샤몬 샤몬 베이머스 크라켄 컵이 꽂아서 튕긴거 봐 dna는 23라운드 맞나요 못 맞겠다 밸류 자체가 너무 떨어지죠 2만밸류밖에 안되기 때문에 데몬 데몬하는 말이 밀어라 얘들아 중보 이거 잡으려나 못 잡겠죠 인패 하나 넣고 24라운드 24라운드 뚫을 수만 있다면 왜 저 이거 끝날에 못 빠질 것 같아요 인패 하나 다 넣고요 차지 써야겠죠 차지 쓰고 아크메이저 업그레이드 엘트 업그레이드 엘트 업그레이드 해놓고 넣을게 없는데 용뼈 와이번 와이번이나 넣죠 넣을게 없네요 얼렁 넣어주고 차지 해놓고 차지 해놓고 차지 해놓고 차지 해놓고 차지 해놓고 퀄리스트 해놓고 턴레이즈 하자고 하네요 저쪽도 근데 다 어차피 차지 했을 거예요 중간에 차지를 쓰지 않았다면 워럭 하나도 없죠 레이즈 뒤에 보내주고 자 닭두 빨리 가라 뒤에 넣어주세요 4라운드 되게 강력하긴 한데 조합 좋으면 맞긴 맞거든요 조합 좋으면 막아요 밸류도 없고 조합 좋으면 저희가 지금 3레인지도 아니기 때문에 야 근데 너무 세다 우후 저도 뚫리겠네 저도 아무것도 안하는데 다 막았고 저쪽 몇 명이나 뚫리냐가 되게 중요하죠 니 몰아 임패나 넣자 임패 넣어둘게요 104마리 몇 명이나 뚫렸냐 이제 중보가 몇 마리 뚫렸냐 몇 마리 저기냐가 되게 중요해요 끝났나보나요 올드리인가요 수고해요 올드리인가 보네요 파랑님한테 이런 승리를 안겨줬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근데 파랑님 있었으면 우리도 뚫렸을 거예요 하하하하 맞긴 막았는데 아니다 파랑이 있었으면 왜냐면 레이지가 더 세졌고 저희도 지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레이지가 세졌고 유민씨 이렇게 많이 살아남지 못했겠죠 세라핀 죽을 수도 있었고 아마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도 레이지가 3레이지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병력을 파랑님 병력을 거의 다 다 막아야 돼서 뚫리긴 뚫렸고 저쪽도 더 뚫렸겠죠 이것보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이랬게 되려면 두 명이 막았으니까 타임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 좋아요 승리